쎄게 아아 가버려 뭘 가버려 하하하하 뭐고 로아 이거 아 동난 이거 또 지면 도망가야지 어어어어 야 뭐씨가 한 대도 안 맞냐 아하하하 차분차분 왕 차분이다 아이씨 어어어어 어이 뭐야 이거 아하 아어우 지리구요 어? 아아아아 오 쥐디구요 아이씨 공기 싫은데 직원이 다 준게 감사합니다 아이씨 공기 싫은데 코멘트가 극복 그거가 무슨 뜻이지 오 뭐야 이거 아우 좋아요 아우 좋아요 아이씨 따라가다 계속 맞네 오 마이 갓 아이씨 나랑 맞았네 오 마이 갓 좋아요 어이 뭐야 이거 아이씨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오오요 무우318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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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 이거 아하아아아아아하아 아하아아아아阿阿 아메 obviously 아 아 왔나 어깨 좀 눌러라 빨빨리 빨빨리 지호니 다섯개 감쌉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어 공중에서 맞아놔 어 얘 공중에서 맞아놔 공중 아닌가 아 공중 아니구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으 어으 자본하게 아 차분하게 왕차분 뭐 올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 뭐 저기 나와 와 안맞냐 왜 아씨 도망갈라 했는데 파죽에 3명승을 해버리네 이제 도망도 못가잖아 직원님 다섯개 삼탑다 어 순간이 안뜨네 어이 플러스가 아니었나 좋아요 아우씨 이게 스쿠르가 안되네 아 저기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깨끗어 아 깨끗어 좋아요 좋아요 여잉 여잉 어어 좋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네 라운드 4 라운드 4 대결 치즈 으이아 와아 에어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아 개망 아이씨 도망도 못가잖아 이러면 자스티스님 안녕하세요 밥의 콤보 데미지는 아주 약한 편이죠 벽콤이 세겠죠 벽콤 벽콤이 좀 세지 그냥 콤보로 약해요 어이 뭐 다 맞냐 아 왜 안들어가냐 콤보가 아 나 미치겠네 좋아요 앉았죠 아 아 이렇게 역시 이런거 안통하네 아 지리구요 아 이건 아 벽콤 지린다 보통 벽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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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뭐야이렇게 벽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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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아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사독은 컵기게 뜹니다 기와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오 승단 자 승단 한 번 청룡 야무지감 찍고 도망가 봅시다 찍고 도망가 봅시다 찍고 이긴다 얘기 안 했다 아유 막 청룡 올라오고 그러나 아이씨 찍고 도망가야 되는데 랩봅 해야 되는데 직원님 뼈다귀 해장국 한 그릇 감사합니다 아 직원님 또 승단 했다고 100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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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봅하고 뛰다